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해설강의 시작하죠 1회차 시험 본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우리 단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시험 봤죠 근데 그냥 시험 보면 안되고 준비라는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했던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도 좀 점수가 자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항상 시험 보는 건 준비하고 시험 봐야 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 이렇게 나머지 7주 동안 분명히 준비하고 시험 보고 해설강의 듣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시험지 가져갈 수 있죠 가져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풀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 내가 틀렸던 거 주의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됐던 거 체크됐던 문제만이라도 10문제에서 15문제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이렇게 과정을 쭉 거치면 분명히 실력은 향상될 거고 문제를 잘 풀려면 많이 풀어보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많이 풀어봐야 문제는 잘 풀 수 있고 좀 더 내가 효율적으로 풀려면 항상 틀렸던 문제는 또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알겠다 생각해도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시험 볼 때 내가 왜 이걸 집중해서 뭘 실수했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고민해야 해서 그걸 완벽하게 절대 안 틀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중에 30문제가 있는데 내가 적어도 틀렸던 문제 중에 내가 10개를 틀리든 20개를 틀리든 15개를 틀리든지 간에 틀린 거에 3개 5개만 절대로 앞으로 안 틀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7주차 준비하면 분명히 실력은 향상될 거고 합격하실 거니까 점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를 잘 곰곰이 따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30문제 줬는데 40분 주어졌잖아요 35분에 답안지 마킹까지 끝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남은 시간에는 점검하고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마킹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지 그냥 40분 풀로 꽉꽉 채워가지고 딱 끝날 때 마킹 끝내가지고 답안지 제출하지 마시고 항상 30문제는 35분까지 마킹까지 끝내서 5분 정도는 점검하는 시간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시간 배분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셔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단모에서 제가 봤을 때 필수 문제 18문제예요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사실 오늘 배우는 건 6문제에 나오는 테마예요 6문제 그러니까 총론과 경제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필수 문제 이거 틀렸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이건 기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죠 자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부동산학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순수와는 관련이 없다가 이게 암기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구체적과학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추자연 기초순수는 관련이 없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한번 보죠 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인 건 맞는데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추자연 기초순수는 관련이 없죠 자 부동산학의 접근방식에서 두 가지를 공부했었어요 의사결정식 접근방법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투자결정이었죠 투자결정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 생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한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건 이건 의사결정식이 아니라 종합식 접근이라고 나와야 돼요 종합식 복합개념 나오면 법경기 의사결정식이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으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의사결정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3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과 농률화의 원리 및 그 기술을 개척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항상 부동산학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추자연 기초순수는 관련이 없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언제나 기초과학이라 할 수는 없죠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거 현장에 가는 거죠 현장에 가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인데 대물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는 활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틀린 게 없네요 4번은 옳고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는 거죠 소유활동을 잘하자라는 것이 최유요이용이에요 거래활동을 잘하자는 거래 질서 확립이에요 잘하자니까 이건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해야죠 최우선 원칙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도 많이 틀렸는데 이건 보너스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 방금 예상 문제에서도 풀었던 내용인데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상품을 대상하는 것과 달리 장기적인 배려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한다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미래까지 봐야 되는 거? 영속성,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지 못한다? 비가역성, 여기에 들어가는 건 개별성이 아니라 영속성 아니면 비가역성이 들어가야 돼요 개별성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틀려서 땡큐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 풀 때 1번이나 2번이 답이 확실하게 나오면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정의심스러우면 일단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끝내고 또는 답안지 마킹할 때 시간 남으면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라는 걸로 해서 시간 배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보니까 공중지표 지하 이렇게 입체적 공간,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 공중윤리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내부조직이라고 나왔죠 내부조직에서 조직원이라고 하는 건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이건 고용윤리가 맞아요 이때 중요한 건 이 지문이 먼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이 조직윤리는 외부조직윤리라고 우리가 외우자 그래서 외부조직은 뭘 얘기하냐면 동업자 간에 동업자 간에 또는 우리 협회와의 윤리를 얘기할 때 외부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외부조직윤리라고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부조직 나왔으니까 이건 고용윤리라고 나와야 돼요 맞는 얘기고 원리는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중시된다 라고 했어요 이론을 접근할 때 이론을 체계화시킬 때는 과학성은 논리성이라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이론을 잘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방법론적이 중요한 거니까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런 거였죠 이론, 원리는 과학성, 논리성이 중요시 되고 그다음에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맞는 지문이죠 나머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우리 시험에 기출에 나왔을 때 많이 틀렸던 지문이라서 1번 답을 쓴 거고 1번 땡큐하고 안 읽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반전이나 틀렸어요 어쨌거나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 배려 이렇게 나오면 장기적 배려의 근거가 되는 거 장기적 배려의 근거가 되는 건 뭐다? 영속성과 비가약성이에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영속성 아니면 비가약성 들어가야 돼요 3번 보죠 보너스 문제죠 정답률이 가장 높아요 그럴만하지 경제적 개념이라고 나왔으니까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생산제, 상품 이렇게 경제적 개념, 기형, 리을, 비읍 이렇게 나와야 되고 2번 자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측면을 얘기할 때 기술적,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유형적이죠 기술적, 물리적 먼저 찾아보면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외웠어요 공간, 자연, 위치 그 다음에 환경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법률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4번 보죠 자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옳은 거 4번 옳은 거 자 무형적 측면에 부동산이라고 나왔죠 무형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에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얘는 유형적 개념이니까 자 여기에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있어요 얘가 있어요 얘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이에요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는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들어갈 수 있는데 기술적 개념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번에 보니까 자 일체로 토주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복합부동산을 2번에서 설명했어요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니까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물건법 평가할 때 일단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개별평가 원칙 그런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화에 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화에 평가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얘가 복합부동산 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일체로 거래되니까 뭐하여 일괄화에 평가한다 맞네요 3번이 오른 지문이고 요즘 문제가 총론과 감정평가를 연관짓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감정평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4번에 보죠 협의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은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을 뭐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협의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5번에 보니까 5번에 틀린 건 뭐예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등기등록하는 동산등이라고 했어요 뭐가 틀렸냐면 등기등록하는 독립된 거래기 특정의 부동산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등을 말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준부동산은 동산등이에요 등기등록하는 동산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동산등이다 또는 동산 결합물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건 3번 자 5번 보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5번 틀린 거 자 임차인 설치한 부착물은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설치한 걸로 보니까 자 이번에 보니까 명인방법으로 구분된 수목은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 4개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 4가지 외워놔야죠 그러니까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정착물로 본다 토지와 다른 걸로 본다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번에 정착물인 제부가 불분명한 건로는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취급하는 거죠 정착물로 취급하면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누구한테 넘겨준다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걸 일반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4번에 보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생 식물은 알아서 자라는 나무죠 얘 정착물 맞아요 맞죠 종속 정착물에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 뿐이고 얘는 종속 정착물이죠 토지에 종속돼 있는 정착물이다 자 그러니까 정착물로 간주되어 중개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네요 자 5번 많이 했어요 손상 없이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이 제거할 수 있다 떼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거했을 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제거시 분리시 제거할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다 문제가 있어야 붙일 이유가 있었던 거다 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실수할 수 있는 지문이었고 5번의 5번이고 자 6번에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여기에 용적률 나왔죠 일조권 조만권은 공중권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권리 인정되는 사적 공중권 맞는 얘기고 자 개발권 양도제에서 이때 개발권은 뭘 얘기한다 용적률 얘기하는 거죠 개발하지 못하게 한 공중공간을 이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손상을 이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야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권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받아라 라는 거죠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중공간의 활용방안이다 일단 공중공간 활용방안이죠 그런데 얘가 원래 나온 것이 토지용 규제였어요 너는 개발하면 안 돼 너는 개발해도 괜찮아 즉 규제 지역과 개발 지역에 이렇게 지역 간의 규제의 차이가 있는데도 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 줄 테니 이걸 팔게 해줘서 보상받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라는 문제였죠 이것도 우리의 이상 문제에서 풀었던 지문이에요 지역지구제는 형평성보다 토지용의 효율성 즉 토지용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토지용의 상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래 용도지역은 공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토지용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하고 공공공원의 증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토지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고 개발권양도제는 형평성이에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소유권에서 한계심도 이내라고 나왔어요 한계심도 아래는 정부 거고 이내는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이때 광물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한계심도 이내에 있는. 즉 여기에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체골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많이 봤던 질문이죠.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지하공간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이건 용수권이죠. 용수권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어디의 물이에요? 지표의 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지중권은 지하권에는 지하수만 권리가 인정되지 용수권은 지표권에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지문으로 많이 연습했던 지문이고. 5번에 보니까 한계심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활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용저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죠. 개인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용했으니까. 중요한 건 한계심도 이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내. 그래야 개인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다라는 거. 7번 보죠. 7번. 많이 맞았어요. 얘도 정답률이 가장 높은. 틀린 거 보죠. 표준산업 분류. 일단 말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임대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과 중계자문 감정평가업.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될 것이. 관리업 앞에는 기타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설이나 기타 부동산은 관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건금투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다.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고 금융업 해당사항 없고 투자업 없고. 관리업 앞에 기타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웠던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업은 임대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맞고. 임대및 공급업은 다시 임대업과 부동산 건설 및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암기했던 거니까 안 읽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돼. 이런 거 괜히 또 읽었다가 또 모르는 거 하나 생겨봤자 득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자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중계자문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되고 자 투자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융업도 안 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나온 거죠. 맞고. 자 관리업에는 주의해야죠.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은 안 돼. 기타 부동산 시설은 안 되죠. 보니까 관리업 앞에 주거용 나왔고 관리업 앞에 비주거용 나왔어요. 맞죠. 기타 부동산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죠. 틀린 건 2번. 자 건설 건축이란 말 쓰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놓고. 여기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표준산업 분류 나오면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